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먹방은요 붉은 꽃 잠시만요 오늘 회에서 협찬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똑바로 말해야 되니까 이것은 자연산 붉은 대게 딱지장이에요 이것은 어묵세트의 우동사리는 제가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간장연어알도 제가 함께 넣어서 비볐는데요 네 간장연어알이에요 안에 날치알도 같이 이렇게 신명나게 볶았습니다 우동사리 빼고 다 오늘 회에서 주문했고요 딱 그냥 보자마자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냅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드셨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부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없애줄게요 그러면 먹어보고 하겠습니다 한입만조 한입만두 아나스타 진짜 아나스타샤야 진짜 거짓말 안하고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 이거는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뭐야?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응?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뭐예요? 저는 똑똑히 말해드릴게요 우동사리만 제가 넣었어요 우동사리는 사장님 거 아니에요 우동사리는 뭐 소스 뭔가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뭐 묶여있어요 이렇게 막 묶여있는 만두나 어묵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날이 오늘이다 컴온 뭐지? 되게 뭔가 쫀쫀한 게 하나 더 있어 아껴먹어야 돼요 이거 먹어볼게요 되게 게맛살이 많이 나는 맛? 어우 사장님 내가 봤을 땐 사장님이 한숨씩 하셔요 이거 보여줄게요 이거 보여줄게요 아 예 으음 뭔가 고소한데요 참기름의 고소함이 아니라 뭔가 있어 너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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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야 하나 더 먹어볼래 허어어어 어우 쏘리 너 거쩌쩌 아니 오해하실까봐 먹었는데 저 이거 그냥 제품만 받았어요 뭐 뒷돈 받고나 이런거 진짜 전혀 없어요 뭐야 날... 어? 오오! 오오오 오오오 음~~뭐야 맛만 날씨가 터지는거 한번 더 볼래요? 어 터졌네 어떡해 이제 두개밖에 안 남았어요 상윤이의 ASMR 제장 안 찍혔어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나 이대로는 안 돼 가져올게요 아 어떡해 아 어 아 paralysis 쫀쫀한 조레기떡같은게 이렇게 좋아 여러분 여기에 양이 쪼그부르지만 개가 조금 사이즈가 사이즈가 손바닥만 해가지고 이게 안에 엄청 들어가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아까맛은 비빔밥이 있어요 와우 배는 아직 안찼는데 아직 배는 안찼는데 아까부터 너무 잘 어울린다 아주 잘 어울린다 저는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먹은 게임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제 야채가 더 맛있다 더 맛있다 끄흑 굿 ㅎ 이게 뭐야 이거.. 다행이다 이제 좀 물리기 시작해서 다행이에요 아 어떡해 마지막이영 싹딱 긁어서 즐거웠어 여러분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상상을 총을 할 때 그런 거 너무 많이 썼어요 왜냐면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